박수 한영희 선수가 준비하는 팀이 됐습니다 자 승괄 선수가 1승 내려면 쉬운 상위였는데 한영희 선수가 멋진 있는 아가슴에들이는 3만의 팀이 있어서 말해주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회사 신우기한테 너무 미안하나 신우기 좀 하도 못했어야 되는데 더 아는데 그걸 좀 미안하고 그러고 무조건 이겨내야 되니까 최다 기능이 넘겨달라는 말 한 명이 넘겨지 않나 오늘 역시 고정받았습니다 우와 자 이번엔 역시 역전승을 우리 한영희 선수가 시간부로 시작이 되는데요 팀이 역전한 팀이 역전한 히데요리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? 예? 아 모른다 그런 게 아니야? 우와 와우! 멋진 아름다운 선수는 멋진 프로! 오늘 유광균이 2차전의 감염를 맞춰봅니다. 지금까지,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팬들이 감사 인사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네, 허브를 완료로 한 번 불러주시고, 내일은, 네가 올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, 내일 더 많이 와주셔서, 또한 내 주신 멤버들은 내일 더 승리할 것 같습니다.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우! 우리 선수인 프로! 한 명이 선수인으로!